자 첫번째 포인트 안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야구루즈 메롱이라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 메인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인이죠? 어떤 춤이죠? 상대적으로는 야구루면 춤이에요 얄밉게 일명 메롱춤이죠 저희가 또 굉장히 얄밉게 생겨가지고 이러한 거에서 굉장히 이펙트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,6,7,4 야구루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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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 끝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안무 두 번째 포인트 안무 네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? 후렴구원에 들어가는 놀리러 간다 제목에 나오는 이제 안무예요 네 상대방을 단단하게 놀리러 가는 이름이 안 돼요 목도리도 막 외쳐 아 목도리도 막 외쳐 아 목도리도 막 외쳐 좀 이름이 되게 기네요 굉장히 좋아해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5,6,7 내가 넌 놀리러 간다 넌 놀리러 간다 넌 놀리러 간다 세이 승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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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놀리러 간다 네 저희 세 번째 포인트 안무전 아 이거 포인트인가요? 피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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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거 정말 이걸 보여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저희가 진짜로 큰 마음 먹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피사기 일명 슈퍼맨주 아 슈퍼맨 이름부터가 기대가 되네요 이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시선을 제대로 집중하고 포커스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이제부터 너가 잘 잘 만해 하나 넌 놓치더라도 넌 좌앤 결과를 넌 잡힌 내 글부터 넌 잡힌 두 번 봤던 예전에 한 번은 두 번 탑 왕호 탑세 서섹 오